풍미 씨가 그동안에 나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이걸로 퉁친 걸로 하죠 제가 뭘 해드렸는데요? 애들 엄마 보내고 나서 내가 몇 가지 두려워한 일이 있었어요 바다는 사내녀석이고 워낙 어리니까 근데 푸른이는 이제 사춘기고 여자애니까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미 씨가 나타나서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친구도 해주고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건 그때 공짜 술 따라주시면서 퉁 쳤잖아요 치명적인 매력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또 뭘 해줬더라 아 옷 골라줬잖아요 그건 사은품으로 받은 보험병 주셨잖아요 마지못해 주셨지만 형님은 형님은 항상 제가 뭘 해드리면 그 이상으로 해주셨어요 저도 형님 좋아해요 저도 형님 좋아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같이 있던 시간들이 즐거웠어요 어쩜 인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한 것 같고요 저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냥 눈 딱 감고 받을까 그럼 어떻게 갚을까 나는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저 안 그래도 인생 공짜로 살고 있거든요 더는 빚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요 더 이상은 부담 주지 않을 테니까 부담이 아니라 저한테는 형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받으면 형님 마음을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대가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형님이 왜 미안해요? 이 정도 허위도 받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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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못 받아서 제가 제가 제가